오늘 효율적 시장 가설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특강을 맡게 된 한국거래소의 파생금융연구센터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2012년 5월 12일인데 어제 2012년 즉 5월 11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JP모간체이스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간체이스가 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금융계를 좀 발칵 뒤집어 놨는데 사실 JP모간체이스의 회장이신 제임스 다이몬이 사실 작년 같은 5월에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금융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임을 아주 굉장히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게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결국 1년 후 2012년 5월 11일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본 사건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제임스 다이몬이시고요. 이쪽은 JP모간 하면서 5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자가 내려갈 정도까지 큰 손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안한 그런 경제 상황의 시초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Against the God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의 거역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번스탄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의 의지에 반하는 거스르는 거라는 식의 이제 어떤 약간 좀 반업법적인 그런 제목을 쓰셨는데 이 표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표지의 그림은 이제 유명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가 가는데 폭풍을 갖춰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막 떠니까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어라 뭐 그런 식의 그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 몇 자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빛을 받는 쪽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아시다시피 빛의 화가이신데 이 빛을 받는 쪽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이렇게 돛을 잡고 있고 뭐 어떻게든 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두운 곳에 계세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어갠스트 더 갓이라는 그런 의미랑 이제 이렇게 매치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미리 리스크 관리는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미래를 모아낼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제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결국 그것이 신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도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마도 이제 그 이런 리스크 관리라는 건 결국 위기 상황이 이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므로 처음 생긴 것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마 1700년대 초기에 했던 그 버블 사건이 아마 제일 유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프랑스의 존 로우가 그 미시시피 버블 사건이 있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사우스시 버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버블 사건이 굉장히 이제 사회에 굉장히 충격이 커가지고 그 뉴튼 같은 분은 이제 그 유명한 아이산 뉴튼은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간의 자연의 그 자연은 예측할 수 있어도 인간은 통제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뉴튼도 결국 거기서 이제 그 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776년도 쯤 해가지고 그 아담 스미스라는 분께서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그 국부론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의 손이냐 누구의 손이냐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인비저블 핸드는 이제 각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총합이 모여서 그것의 어떤 흐름을 만들고 그 사회를 이제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처럼 이제 수학 쪽을 통해서 금융공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것과 이제 같이 병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이제 신에 대한 도전인 것이 이제 대항의 시대 때를 보죠. 대항의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카톨릭 시대였고 거기에 중심에 선 건 리스본이었습니다. 리스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인데 대항의 시대라는 책 주경철 교수님께서 쓰신 대항의 시대에 보면은 1600년에서 1635년 사이에 912척의 배가 리스본을 출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얼마나 돌아왔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60척은 가다가 도중에 이제 아이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제 풍랑이 심해서 안 되겠다. 아니면 배가 고장 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4척은 가는 도중에 실종이 됐어요. 뭐 GPS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면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목적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이 연저리 쯤 여기 쯤에 이제 도착을 한 거는 768척이라고 합니다. 즉 84.2% 정도고 근데 또 도착한 배도 이제 도착하면 이제 워낙 배가 또 이제 그 바다에 막 안 좋아지고 막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 510척만이 이제 귀환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중에 근데 귀환길 오르는 것도 75척은 침몰하고 나머지 435척만 무사 귀환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반 정도 반이 못 되는 정도만 귀환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배가 거의 천척에 가까운 배가 갔는데 그 반이 이제 침몰하거나 어디 갔는지 모르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야 이건 너무 모험이고 투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투기 사업의 이득이 굉장히 막대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아마 이제 대항해 시대에 뭔가 이제 굉장한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이 계속 이제 이득을 취하니까 이제 스파인이 이제 그걸 뒤를 밟아서 이제 출항을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배가 이제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다 바람에 의해서 도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알아야 돼요. 바람이 언제 불고 언제 거꾸로 불고 어떻게 가야지 얘가 이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포르투갈을 먼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고 스페인은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결국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죠. 모방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차이가 클 때는 모방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포르투갈 가는 배를 뒤에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걸 이제 그 당시에 어차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뭐 속도를 확 내갖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항해, 항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페인이 따라서 해서 개인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포르투갈을 이어서 자기들만의 대항의 시대를 열게 되죠. 그 그 말씀드리기 싶은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시대고 이제 신의 의지, 신의 뜻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결국 이제 신의 뜻이 뭔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해 기술 발달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파리 아카데미에서 그 배에 도술다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일러, 유명한 수학자인 오일러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등상으로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 천척 가까운 배와 가서 반이 돌아와도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배를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안 보내는 것이 좋을지 그건 이제 의사판단의 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사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양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역사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기도 하겠지만 동양에서는 이제 걸릉제, 청소 걸릉제 같은 경우는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배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 또 있죠. 그 당시 이제 명나라 명말 청초에 그 뭐 복권성 쪽에 이제 반란이 있다든지 정성공이라는 분이 이제 대만 가서 이제 기지를 만들었고 계속 이제 명나라를 다시 이제 부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바다랑은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국 정책을 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도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에도 마크 부 시절에 세국 정책을 펴서 나가사키의 히라도섬, 히라도에만 이제 그 교역만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줬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랜덤 워크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랜덤 워크 이론은 이제 무작위적인 운동인데 랜덤 워크 이론을 한 발짝 더 나가면 그게 이제 브라운 운동이 됩니다. 브라운 운동은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이제 꽃가루에서 출발합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그 식물학자인 분이 1810년경에 그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가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서 왜 저게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뭐 심지어 이제 박테리아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배양도 해보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알게 됐고 그런 논문을 쓰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 1800년도 말에 맥스웨일이라는 분이 이제 열역과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브라운 운동을 이제 차용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공기가 어떤 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공기 분야들이 막 이제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움직이는 그 정도, 그 데비에이션, 볼레트레티, 모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열이 유지되는 거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꽃가루가 움직인 이유는 꽃가루 밑에 있는 물 분자들이 마구 마구 랜덤하게 막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랜덤워크 이론에 대한 것이 이제 20세기 바로 넘어오는 때에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브젝트가 됐죠. 하나는 이제 그 루이 바슐리에라는 분이 이제 옵션 평가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그 논문을 보면은 그 보통 이제 옵션 평가에 대한 이론은 사실 블랙 슈울즈가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블랙 슈울즈 불헌은 그거랑 비슷한 원형의 것을 사실 72년 전 빠르게 1900년도에 이미 이제 바슐리에가 이제 그걸 했었죠. 그 옵션 평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썼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루이 바슐리에의 스승이신 그 뽀엔까레 선생님께서 그걸 별로 탐탁치 않게 얘기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명하지 못하고 그냥 뭐 그냥 사셨다 사셨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랜덤워크 이론을 이제 연력하게 사용했을 경우 이제 그게 막스 프랑크라는 분이신데 그 엔트로피 and temperature of radiant heat라는 논문에서 이제 확률 분포 함수로 양자역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논문이죠. 근데 이제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좀 의구심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양자역학을 비판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해서 랜덤하게 한다면 도대체 신과 랜덤과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 20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과학적 발명은 사실 랜덤이라는 것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랜덤워크 이론은 이제 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일단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골통의 보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골통은 프란시스 골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이건 다 이제 핀입니다. 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공을 떨어뜨리면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1로 떨어지거나 1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왼쪽 떨어지거나 오른쪽 떨어지거나 하는 건데 왼쪽으로 떨어질 확률 2분의 1 오른쪽으로 떨어질 확률 2분의 1.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떨어뜨리면 팅팅팅팅 해가지고 어딘가 가겠죠. 마치 무슨 슬로우드 머신 아 빠진 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빠진 꼬는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팅팅팅팅 해서 어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겠죠. 팅팅팅 해서 어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시행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럼 이 공들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면 이 가운데 쪽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가 이런 식의 정규분포 곡선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게 그러니까 이제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죠. 그럼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그 사람이 걷는데 위로 걷던가 아래로 뒤로 걷던가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동전을 던져서 일 나오면 위로 걷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아래로 걷고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시행했을 때 얘가 어떻게 가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한번 100번 200번 시행을 하면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딘가 찍히겠죠. 그렇죠. 어딘가 위치에 있겠죠. 그럼 또 그와 같은 시행을 또 하면 이렇게 가다가 어딘가 또 있겠죠. 또 하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위치들을 다 모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분포를 이룰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분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단 그냥 여기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제 가운데 많이 몰리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제 얘가 이쪽에 올 수 있는 경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떨어지려면 얘가 쭉 와야 되는 한 가지 경로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든지 뭐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경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경로를 다 계산했을 때 이 가운데로 오게 되는 그런 경로가 사실은 이 끝으로 가는 경로보다는 굉장히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그런 이제 그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들은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유진 파마라는 분이 이제 그 하셨는데 그 랜덤워크를 이용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랜덤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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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이다. 굉장히 시장은 랜덤하다. 랜덤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랜덤성을 깰 정도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어떤 정보를 갖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위크 폼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 정보에 기초한 거래에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릭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에 있으나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서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 스트롱 폼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즉 공시자료를 포함한 그런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롱 폼은 모든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즉 내부 정보까지도 해도 얻을 수 없다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가격은 옳다. 가격은 항상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랜덤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평형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옳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 옵티미즘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친척이 59년에 볼테르라는 분이 이제 깡대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니츠의 낙관론 옵티미즘에 대한 비판 내용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신이 만들었다면 신이 만든 세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깡디드에 나오는 인물 중에 팡글루스라는 깡디드의 스승인 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All is for the best in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라는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가능한 모든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것인 것이 나타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볼테르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인공 깡디드는 이런 낙관우 신봉자이지만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이제 살게 돼서 이제 되는 그런 어떤 모험 소설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말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라이프니츠의 그런 생각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합리적이다. 즉 시장 금융자산의 가격은 그 가치와 관련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시장에서 BDS를 통해 결정된 가격은 항상 옳다. 시장은 그럼 옳은 가격을 계산하는 슈퍼컴퓨터냐. 뭐 그런 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생각은 이제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대한 굉장히 낙관론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All price is for the best in the best of all possible markets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비틀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신을 랜덤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신이 만든 세상은 항상 완벽하다. 그러면 랜덤에서 일어난 것은 모든 사람의 총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없다. 뭔가 어떤 아날로지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유명한 통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 분야마다 이제 발달하는 그런 이제 그 학문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그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일단 P 문제라는 건 뭐냐면 P 문제라는 거는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P 문제고 MP 문제는 문제의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답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하는 건 쉬운 그런 게 이제 MP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풀기 쉬운 문제가 채점도 쉬우냐 라는 그런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P는 MP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리까리 하다는 게 이제 예 중에 하나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아마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아크림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들이 막 여러 개 있을 때 그 세일즈맨이 이제 각 도시를 한 번씩 통과해서 다시 자기 자식으로 돌아오는 가장 이제 최적의 그런 경로를 찾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떤 경로라고 이 경로면 된다라고 이제 누가 답을 갖고 오면 진짜 해보면 돼요. 해가지고 얘가 이제 딱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아니 확인하는 건 쉬운데 그 경로를 찾는 거는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도시가 뭐 대여섯 개 있으면 쉽게 되지만 그게 뭐 백 개 천 개 만 개 이렇게 늘어나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푸는 문제랑 확인이 쉬운 문제랑 같으냐 안 같으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학의 난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그 효율적 시장 가설과 그런 피는 MP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병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기록이 있는데 4,500명 정도의 재무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했는데 92% 정도가 위크폼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지한다고 나오고 돼 있어요. 근데 또 피는 MP에 대해서 이제 또 컴퓨터공학 전문가들한테 물었더니 91%가 피는 MP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존재한다. 뭐 그러는 거죠.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메이민이라는 분이 이제 2010년에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시장이 효율적인 거랑 피는 MP인 거랑 서로 같은 동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MP면 시장이 효율적이고 또 시장이 효율적이면 피는 MP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 통소업을 하면서 이게 좀 엇갈려진 건데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봤을 때 피는 MP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아요. 91%가. 근데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는 92%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서로 약간 파열음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민이라는 분께서 이제 올바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올바른 가격을 계산하는 것. 계산. 컴퓨팅한다는 문제에서 계산하는 게 쉬운 거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참이고 반대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참이면 올바른 가격을 계산하는 거 쉽다. 뭐 이런 식의 증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럼 이제 자연법칙과 이제 시장법칙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자연에서는 사실 항상 옵티마를 유지합니다. 이게 인색한 우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옵티마를 유지하도록 이런 것들 물방울이나 뭐 이런 세포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제 경제나 파이낸스 때 똑같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느낌인 거죠. 항상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금융에서의 옵티말은 근데 공짜가 아닙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위약되는데 그러면 이제 느낌이 뭐냐면 옵티말을 구하는 데는 공짜는 없다. 결국은 MP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은 그 효율적인 그런 어떤 뭔가 프라이스를 구하는 거랑 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옵티말이냐 옵티미즘이냐 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제 금융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건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게 이제 위크폼이 그런 거였죠. 과거의 히스토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나은 어떤 초과 수익이라는 것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좌절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런 걸 옵티미즘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비관론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들어가면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말코비치라는 분께서 이제 만드신 건데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건 여러 종류의 자산의 조합을 말하는 건데 그 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배분을 해서 얘가 이제 최대의 이익을 얻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가장 최대 최적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아마 민 배리언스 정리라고 해서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 배리언스 분산이죠. 분산이지만 사실 뭐 분산은 표준편차의 조합이니까 같은 거랑 생각을 하면 그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기본 생각은 이제 그 기대수익이 사실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좋은 게 뭐냐면 정규분포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평균과 표준편차 두 개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 표준편차 두 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간단한 형태라는 아주 이점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랜덤워크나 브라운 운동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확률분포라는 아주 이점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모든 경제 현상을 다 설명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렵죠. 뭐 이건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마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거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A는 5%의 기대수익률과 20%의 변동성을 갖고 있고 자산비는 60%의 기대수익률과 20%의 변동성을 갖고 있고 성공률가 0.5일 때 얘네들이 이제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기대수익률과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A가 0일 때 A가 0.1, A가 10%를 A를 사고 20%를 A를 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을 했을 때 이스펙트레이터는 이제 이렇게 쭉 되겠죠. 근데 이제 볼라트라이티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두 개를 한 대로 묶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W는 이제 A의 자산을 배분한 비율인데 A가 A 자산 비율이 0일 때는 결국 B만 샀다는 얘기니까 B는 60%의 기대수익률과 20%의 변동성이니까 60%의 기대수익과 20%의 변동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정규분포라는 어떤 그런 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은 그 기대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나타난다. 결국 어떻게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생각한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켈리라는 분이 1956년도에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공학에서는 샤논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샤논의 이제 정보이론, 인포메이션 이론을 이제 이쪽에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배팅을 하면 이제 가장 최적의 것이 되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샤논의 인포메이션 이론에서의 그 엔트로피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F를 찾자는 게 이제 케일리식의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의 이제 근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케일리 쪽은 이제 그런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를 가정하냐 가정하지 않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뭐 둘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니까 분포를 가정했을 경우는 이제 정말 경제 현상이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아마 나심 타리브라는 유명한 분이 이제 쓰신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 꼭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이제 책 내내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블랙스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조는 하얀색인데 가끔 이제 검은 백조가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조가 하얗다라는 그런 어떤 명제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정규분포가 맞다고 다 가정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랑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럼 그걸 계속 갈 거냐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정규분포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온 얘기 중에 이제 Fat Tail 이라고 해서 이제 이 끝쪽 정규분포는 분포 특성상 이 평균 근처에서 대부분 모든 확률을 갖고 있고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실제 정규분포보다는 더 이게 끝이 더 두꺼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Fat Tail이다. 꼬리가 점점 더 뚱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꼬리 쪽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례로 이제 뭐 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이런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생각하는 건데 아마 2007년 8년에 그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무기지 사태 같은 경우도 바로 계산하면 뭐 거의 뭐 은학의 나이만큼의 일이 있어야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 뭐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금융위기는 거의 뭐 매 10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나타나는 그런 빈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규분포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의 제 제목을 이제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성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한 이유도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정규분포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게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이제 수식이 많지만 이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원래 이제 은행에서 퀀트위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자율 같은 경우에 이제 예측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측은 물론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그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예측하는 거 그런 건 이제 GMM이라고 해가지고 Generalized Method of Momentum 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그 펑션을 최적화하는 걸 하는 그런 그 파라메타를 구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이제 CKLS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이제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 근데 재미있는 게 역사적 데이터에서 미래에 대한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소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 원칙이었죠. 위크펌이었죠. 그 다음에 이자율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율 옵션. 얘가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옵션의 특성입니다. 옵션의 특성. 옵션 즉 파생상품의 특성인데 파생상품은 사실은 이제 미래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콜옵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100원짜리 주식이 만약에 200원짜리가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100 차익만큼을 받는다든지 얘가 뭐 떨어지면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게 파생상품인데 결국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약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를 한다는 거고 그 현재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현재 사람들의 어떤 그 예측치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가 그 딱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갈 현재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측에 대한 총화 에버리지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타를 여기서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또 파이낸셜 타임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제 패턴식이나 데이터마이너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미래와 관계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든 이제 써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고 리스크 관리라는 건 결국 미래에 미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잘 조절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미래는 이제 심만이 안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랜덤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꼭 랜덤만 랜덤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랜덤을 좀 더 풀어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어떤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이제 현대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임 시리즈도 문제도 그렇고 이자로선도 그렇고 CKs도 그렇고 결국 다 데이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고문을 하면 할수록 if you torture the data sufficiently it will confess to almost everything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스파이를 잡으면 막 고문하면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사실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인포메이션을 얻어내느냐.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알고리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마지막 장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하는 거죠. 누구도 이제 그 넘어서는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랜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랜덤 속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 컴퓨터나 수학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패턴이라든지 데이터마이닝 기포 같은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예술이냐 과학이냐 아트냐 사이언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가면 아 역시 금융은 아트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농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트하고 사이언스는 구분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이지 않으면 아트고 논리적이면 사이언스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사이언스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 뭐 PNNP 문제도 그렇고 뭐 카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그 역할을 균형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그 효율적 시장 가설과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그 어떻게 발전해 왔나부터 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특강이라는 특성상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그 랜덤이 효율적 시장 가설과 포트폴리오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기 위해서 과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더 좋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